다리를 놓으시고 엉덩이를 살짝 눌러서 앉아시켜주고 이거는 놀이입니다 집에서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앞에다 하나를 놓으세요 먹이를요? 간식을 하나씩 네 하나씩 수그레이요 계속 수그레 쓰잖아요 여섯 포인트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시고 자 볼게요 시작 여기를 잘 놓아 하나씩 한 발 한 발 자슴을 살짝 눌러주면서 엎드려 엎드려 어 결이 엎드리긴 한데 엉덩이만 들고 있대 혹시 못 들어왔어요 결이 결이 앉아봐 자 여기를 때려 여기 관절 뒤에도 야 좀 앉아봐 네 그렇죠 엉덩이 부분 아래쪽을 살짝 눌러주면 돼요 아 앉아 엎드려 갈게요 엎드려 아 야창의 개가 되고 싶다 결이 버워요 개 탄 개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